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니콘 디지털 라이브 2010 행사는 보급형 DSLR 카메라 D7000의 정식 발매를 앞두고 고객 여러분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대규모 체험 행사입니다. 또한 고객 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카메라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진행하는 메이커 단독의 대규모 행사로 신제품을 출시 전에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는 것을 그 지지로 하고 있습니다. D7000 이외에도 지난 9월에 발매한 니콘의 엔트리 모델 D3100을 비롯해 쿨픽스 신제품 5종, 렌즈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으며 모델 촬영, 유명 작가의 카메라 활용법 강연 등도 준비되어 있어 카메라 유저라면 누구나 이번 행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